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4년 새해 첫 교육으로 새해 실용교육과 함께 특별한 워크숍이 운영되었다. 신년을 맞아 여러 기관에서 신년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경영체 대표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를 전수받고 현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워크숍을 마련해 4.1 홍천군농업기술센터 2층 제1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뜻깊은 워크숍 과정이라 홍천군수, 신영재, 의신년 인사말과 새로운 도전과 활용에 대한 격려사가 더해져 더욱 힘을 보태는 일정이었다. 이번 워크숍은 생성형 AI인책 GPT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참여하였다. 특히 4일 진행된 워크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라 참여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교육과 워크숍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과정이었다. 운영은 농업경영교육전문기관인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AI 리튼 세팅 및 프롬프트 기획위의 사업계획서 목적 목표 구성요소의 의미가 없지 시서 분석 및 구성요소 도출 구성요소별 프롬프트 기획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사업계획서 코칭 및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형 AI 모델인 리튼을 활용하여 유료로 제공되는 책 GPT 4.0 버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리튼의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를 가지게 되어 도욱 교육과 워크숍에 집중할 수 있었다. 최병석 강사는 AI 도구의 활용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와 사업제안서의 중요 포인트를 설명과 설득이라는 목표로 시작하여 사업계의 제안사 속에 시장 분석 세부 사업 내용 사업비 제출 계획 단계별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 사업계획의 구성요소별 작성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노하우를 공개하였고 이를 프롬프트와 하여 리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농업경영채 대표는 일단 너무 흥미롭고 강의와 실습이 적절히 포함되어 재미있고 유용했다.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기회였다. 특히 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아 너무 좋았다. 어쩌면 8시간 동안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강의와 코칭을 해주실 수 있는 놀라웠다. 이렇게 멋진 워크숍을 마련해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과 주무관님께 감사하다. 며 교육소감을 남겼다.